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링크드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 또는 몇 번째 인덱스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얻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건데요. 앞에서 우리가 코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실제 구현은 뒤쪽에서 우리 코드를 직접 살펴보는 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석 수업에서 각자의 언어 수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네 번째, 4라고 하는 저 노드를 우리가 가져오고 싶다. 즉 4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를 찾아내고 싶다면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헤드를 통해서 첫 번째 노드로 접근을 하고 이 첫 번째 노드의 넥스트, 이 첫 번째 노드를, 그러니까 첫 번째 노드의 값이 4인지를 확인을 해야죠. 그다음에 이 노드의 넥스트를 통해서 그다음 노드로 이동을 해서 이 노드의 값이 4인지를 확인합니다. 아니면 다시 넥스트를 통해서 다음 노드로 가고 다시 확인을 하고 아니면 다시 넥스트로 해서 간 다음에 이 노드가 4인지를 확인했을 때 4죠. 그러면 이 값을 리턴하는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네 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네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노드를 찾아낼 때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덱스가 0, 1, 2, 3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니까 바로 이 노드를 우리가 찾아내고 싶다면 우선 첫 번째 노드로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드의 넥스트를 체크하고 그 노드로 이동을 해야죠. 그리고 현재 카운팅을 1 증가시켜서 1로 바꿔야겠죠. 그다음에 넥스트로 가고 카운트를 2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넥스트로 가서 인덱스 값이 3번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노드를 우리가 리턴해주면 실행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몇 번째 자리에 존재하는 값을 가져온다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물어, 물어, 물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연한 라이벌이인 어레이 리스트의 경우에는 만약에 인덱스 3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로 접근하고 싶다면 이 어레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알 거 아니에요. 언어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주소의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인덱스 3이면 바로 여기 이 시작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주소가 무엇인지를 계산을 통해서 알아내서 그 주소로 바로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속도가 거의 들지 않는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통해서 어떤 값을 가져오는 경우에 어레이 리스트는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트레이드 오프. 즉 장점만 있다면 단점만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즉 장점과 단점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 또는 기타 다른 경쟁 관계에 있는 구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확인했지만 확인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다를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죠. 어레이 리스트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조회를 할 때 랜덤 액세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조회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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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를 이용해서 특정한 자리에 있는 노드를 가져오는 것은 상당히 느리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레이 리스트의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중간에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할 때 빈자리가 생기거나 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뒤에 위치하는 엘리먼트들을 한 칸씩 앞으로 다 땡기거나 한 칸씩 뒤로 다 물리거나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성능이 느립니다. 하지만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에는 앞과 뒤에 있는 엘리먼트들의 엘리먼트들의 넥스트 값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는 포인터 또는 참조 값으로 각각의 노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를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에서는 노드를 무한대로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리스트의 크기가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또한 링크드 리스트의 기본적인 장점인데 어레이 리스트의 경우에는 배열이라고 하는 아주 융통성이 없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그 어레이가 갖고 있는 크기를 넘어서면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죠. 동시에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먼트를 100만 개 크기의 어레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3개, 4개 밖에 안되는 엘리먼트를 실제로 저장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공간에 낭비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이건 역시도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의 트라이드 오프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트라이드 오프를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쓸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여러분이 더 원하는 결과에 근접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가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조합해서 어레이 리스트처럼 인덱스의 조회가 빠르고 링크드 리스트처럼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도 빠른 마치 이 두 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일종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 있겠죠. 물론 그걸 만들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단점들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링크드 리스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 상당히 길고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배우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 좀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머지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언어별로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 후속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